Q. 윤화는 면회를 올 거에요 연회를 누구보다 더 제일 먼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드라마가 잘 된다면 저희가 드라마 캐릭터의 옷을 빌려 입고 가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군대는 구체적으로 타이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혹시나 너무 꼭 맞게 타이밍이 된다면 욕심으로는 드라마나 영화나 할 것 없이 작품을 하나 더 하고 갔으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타이밍은 사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